오늘의 시그널은 QRT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인데 소부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제3의 어떤 존재입니다. 유일한. 지금 뭐 사실 이걸 감안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 시장. 이럴 줄 알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엔비디아 AMD 보면 솔직히 엔비디아 AMD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일본으로. 닉게이 지수 날아가고 대만 가권 지수 저런데 아시아 맨날 3대 지수 보면 정말 미칠 노릇이죠. 왜 이러는가 도대체. 그리고 삼성전자 SKI니스 꺾이니까 바로 다 꺾이죠. 물론 지금도 뜨겁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주 반도체는 날아가고 네오쌤이라는 종목은 미친듯이 가고 여기서 했던 종목인데요. 그다음에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지금 제주 반도체 했나요? 제우스. 로봇하고 반도체 같이 있는 거. 지금 역사적 신국가를 갔어요. 이런 것들은 가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뭔가 내려앉은 것 같잖아요. 그동안 잘 갔던 업체들이 장대 은봉을 때려맞고 있으니까 너무 열이 받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게임으로 따지면 정말 끝판왕 게임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도예요. 고난이도.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깰 수 있는 1탄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증시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게임인 걸 인식을 하고 들어간 것을 다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종목 선별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이렇게 구제를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데 QRT라는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사트라는 업체. 많이 얘기했죠. 이 대만의 TSMC가 성공한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일단 분업화가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오사트가 반도체 테스트 검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테스트랑은 달라요. 뭐가 틀리냐. 그 오사트 업체에서 하는 테스트는 뭐냐면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불량, 이거는 양품, 이거는 불량, 이건 양품. 이게 오사트 업체에서 두산 테스트 나가서 하는 테스트예요. QRT가 하는 테스트는 뭐냐면 양품 중에서, 불량품 빼고 양품 중에서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분야죠. 장비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삼성전자 나오잖아요. 막 천만을 접다 펴고 막 이게 갤럭시에다가 망치로 두들겨서 깨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하는 업체고 SK하이닉스에서 스피노프 된 회사예요, 옛날에. 그래서 스피노프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관련으로 떴잖아요. HBM, 이 시험 테스트도 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업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지금 눈여겨보면 지금 조금 이 반도체가 조금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어그러진 것에서 조금 살아남을 구멍이 있다. 빈틈, 니치마켓을 뚫 수 있는. 빈틈을 뚫어서 수익을 조금 빈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빈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QRT,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아까 제우스, 네오쌤, 제주반도체, 테크잉. 지금 아직도 가고 있는 중소용진을 보여드렸죠. 지금 기술적인 모습도 비슷하죠.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된 데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도 이런 기업이 그래도 개인기로 돌파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지금 암울한 상태인데도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QRT는 지금 이번 달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맨날 보시면 매달 이렇게 윗고리가 달렸던 그 부분을 드디어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번 달이 아직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게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2월달이 흐르면 더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이 밑으로 다시 안 빠진다는 전제하에 2만 원 이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HBM 관련 중 한 번씩 다 돌았는데 숨어있는 소재도 아니고 부품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고 그냥 종합 테스트 기업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순간 같이 들어가서 2만 원 이상을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테스트 기업인 QRT 2만 원 이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